아이언 아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이거 언제 오픈했어? 이거 삿갓? 오픈했으니까? 지금? 어? 영화의 기본 기념? 이거 오픈하면 뭐가 좋아? 이만큼 기본적으로 뚫리는거야 뭐야? 그리고 뭐 뚫어? 다스민의 따라가기 그거를 왜 뚫어? 산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네 어? 이거 이걸 받을 수 있어? 어차피 끝까지 하면 나온대며 아 이걸 준다고 이런거 아 이런거 무료만 주는데 중간중간 하나를 더 주네 어 해야지 결제해야지 어? 이거 뭐야? 이게 뭔데? 프리미엄 플러스는 필요없어요? 플러스 필요없어요 됐나?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스킨이구나 오케이 다이소 다이소 파워카드가 두배로 준다 뭐야 이게 근데 이거 5코 8인데 뭐야 이게 뭐가 좋아 출연댁에서 곱하기가 되니까 좋은건가 오딘이랑 돼서? 출연 출연댁에는 필요하겠네 오 가모라 빼? 가모라 사기인데 가모라는 성공한 12 오딘하면 17인데 편사 어? 얘도 블랙 펜서 아니야? 화이트 펜서 아냐 얘? 그니까 같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게 세계관에? 4 4 4 빼 지속 출연 요거 요거 여기서 주최 요거 파퀸 출연 출연 이거 별로인거 같아 제가 출연 출연 소빈 hu 소밍킥님 구독 SNYM 수박킥님 구독 감사합니다 필요없어보여 그지? 이.. 그동안 깔리지 않을 것 같애 뭐구? 얘도 별 필요없을 것 같애 헐..헐버..신기지역 증가때문에 사기.. 증가해? 아 합치하면서 그거 되니까? 아.. 합치하면서 되니까 제시카.. 제시카사기? 아! 아.. 파워가 늘어나니까 아.. 얘 빼고 핫퀸 빼고 펄버 넣어야되고 재존 넣고 쓰옥? 파워.. 변.. 증가가 두배 아냐? 파워 증가가 두배잖아 쓰옥 말고 쓰옥 말고 다른 좋은거 없네? 오디 노턴에 나가면 제조는 없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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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 무겁다고? 그만.. 아.. 1콜 하나 더 넣을까? 아.. 제거하고.. 모프 제거하고.. 1콜을.. 2콜 1콜 네,stool 2콜 2콜 1콜 4콜 1콜 3콜 4콜 1콜 근데 요것도 좋아 요거 얘 좋아 얘 파워 획득할때 4로 증가할거 아니야 요것도 1콜 하나 더 넣지 얘도 좋아 리자드 지속이어도 안쓰면 되잖아 요거 얘 얘 어차피 모여있는거 한존에만 하면 되죠 얘 얘 하나 어때 1 1 1 2 2 3 3 3 4 5 5 6 하나는 4로 할까 울바리는 없어요 나있나? 자 갑니다 다이소 다이소 빼 출연될 다이소 아 요것도 좋지 얘랑 좋지 아하랑 좋죠 엔티맨 엔티맨 스냅 콜라쌌스 사툰 이후에 이 카드를 낼수없음 사툰 이후에 이 카드를 낼수없음 얘를 넣을까? 요걸 낼까? 얘는 요기다 내야되니까 요걸 넣자 요기다 오 난 펀치킹으로 이거 엄청 올라가는데 포기? 어 왜 안돼 펀치킹 펀치킹 획득했는데 왜 나 여기 내야되는구나 펀치킹 의미없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거 내고 근데 어차피 여기다 내봤자 의미없잖아 근데 쟤존을 여기다 내야되 왼쪽에다 그래야 개사기야 아니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의미없구나 이거 의미없는데 여기다 내봤자 음 의미없네 이거 아 헐버 알eros 레포트 채우면 얘 안올라가 어? 이거 언제 바뀌었어? 아 얘가 바꿨구나 오히려 좋아 아 안 좋네 나 이거 뭐였지? 리자드였지 흡수하는게 낫겠지 왼쪽에 탈출 탈출 한 6렙이 줄어들어갈거 같애서 아 보채? 아니 이거 별론거 같애 봐봐 제존이 제존이 이득을 볼 수가 없어 어차피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 대.. 그 구역을 구역 특화는 아니잖아 요게 좋지 근데 얘를 하려면 얘가 안돼 화타 떼면 안돼 그럼 화타를 빼자 어때? 화타를 빼고 5코 5코에 옐로 그리고 이거 붙이는것도 의미없거든? 보니까? 네 4코 하나 넣었죠 4코 스피라우 오 케바 케바? 그냥 사기잖아 케바 넣을까 하나? 작패 13개월 구독 츄 쪼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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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지막이죠 포기? 포기 안 할 수는 없지? 여기다 내자 라쿤 버려 라쿤 자격 피해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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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스냅 ... Proper 슈리에 연구소의 효율적인 블럭판사, 블럭판사의 오딘, 그리고 가모라 요거 사기 그냥 사기 리자드맨 사기 그리고 헐버, 헐버 사기 그리고 사코에 제존사기 이제 전압 만들면 돼요, 전압 라이트 크롤러 사기 얘 넣어? 홀로서스? 1코 넣을건데 일렉트코 꼬그를 넣을까 말까? 꼬그 대신 3코를 넣을까? 요거? 근데 얘는 초반에 버려야돼 하나 둘 나오면 하나 둘, 둘 때기네 근데 오딘이 있어서 출현이 얘 하나 얘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아, 근데 두개만 넣어도 사긴 사야 털버는 털버는 낼 때 합체하면서 슈리에 연구소 이득 봐가지고 파워받을 때 두 배로 넣어 케바 케바는 아니고 이 코에 시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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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즈 포워즈 넣을까? 포워즈 출현이기도 하고, 그치? 어, 좋아 포워즈 3코 하나 넣자, 3코 여기 3코 하나 넣으면 딱 이뿔 것 같은데 포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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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뚜맨? 앤뚜맨은 여기 뭐 늘리는게 없어 앤뚜맨 지속 포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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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플러치 부여하는게 아이언하트랑 별로 안좋은데? 변신하고 공격하고 뻥튀기들? 일단 넣어볼게요 요렇게 할게요 3코 2개 2코 3개 1코 오케이 슈리에 연구소대 다이소 다이소에서는 아 얘를 썼구나 헐크랑 근데 얘도 나쁘지않아 얘도 좋아요 사실은 쟤 살게요 쟤 살게요 어? 어 브레이크 블락 반스 프리즘 브레이크 티어 나왔죠? 레이버있어요 빨라 미스터리 컵 연두 연두 개빡치는데 대충 다 받았죠? 대충 다 받았죠? 대쓰라 뭐 또 업그레이드? 대쓰라 개꿀 뚜이디 슈리에 연구소에 이게 잘나오거든요? 요게 자주.. 아니 잘나오는게 아니었네? 뭐야? 잘나오는게 아니었어? 아 잘나온거 맞아요? 슈리에 연구소 맞춤형대 근데 이게 안가지네? 하.. 지워 축.. 축가니 지워 삭 출연댁 사실상 출연댁맞아요 이거? 출연댁 아닌거 같은데 지워 지워 여기 지워 출연댁 지워 실력댁?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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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여기 실력아니네 지속댁? 지워 여기 지속아니네 지연댁 요건 맞아 쨍깐뚱이는 맞아 오케이 오케이 슈리연구소 오케이. 오케이. 이케해 두배진가 하고 옮기면 되죠 쫄았쇼? 서로? 서로 증가? 이거 하고 이거 붙여버리면 미쳤다 그치? 근데 얘를 붙일 필요 있나? 여기다? 여기다 할까? 여긴 네이버 자리 네이버 가요 미쳤다 아 미쳤다 그럼 8인데 16에다가? 아니 6이지 6 10 또 합치니까 14 28 8 이거 외네? 누구로 해서 10이 되고 10이 됐는데 두배 20 20 이렇게 되는구나 미쳤다 끝났다 이거는 못 부 헐버가 사귀네 뭐야 얘 못 부 변신 인챈트리스 씨바 조질뻔 여기 네이버 요거 요요요요요 요 자리 요거 네이버 들어가고 요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아 얘 이동할꺼야 20은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나 스냅했어 얘네 일로 가고 네이버 네이버 대고 네이버 대고 중앙에 가무라? 가무라가 났나? 가무라가? 가무라가? 가무라하자 하고 가무라 어딘데 이게? 인챈 트위스 인챈트리스 칭 강락 하아 미쳤네 슈리의 연구소 덱 이게 슈리의 연구소 덱이지 맞춤 덱 슈리의 연구소 맞춤 덱 봄이네? 육턴에 이 구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요거는 내 끼자 슈리의압 아아 첫 턴에 잡히면 안좋은거네? 5턴에 반드시 카드를 이 카드.. 모든 카드를 이 구역에 내야됩니다 5턴에 내야되니까 여기를 리자드 존으로 쓰고 여기를 오..여쪽을 네이버 존으로 쓰자 오른쪽을 네이버 존으로 쓰자 3턴 인수.. 섞어줬습니다 오케.. 어 네이버가 빠지네? 얘는.. 얘는 저격하고 얘가 다음걸 해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저격하고.. 저격하고 리자드 존으로 쓰자 수고하자 되서 저격하고 스테이 하단 ... 5톤 이거 뭐.. 어벤져스 본분은 뭐 알죠? 가무라존 이래서 가무라가 좋은 거에요 가무라존 안내? 안내면 안내는 대로 손해 5톤 쉰다고? 말이 안되죠 가무라존 마법 여기도 포기해 여기도 포기해 나 여기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어린 오른쪽에 헐크 나오면요? 헐크 나오면 10인데? 인천 초이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거 발동했는데 왜 얘 안올라가? 얘 발동인데 얘 안올라가요? 아 안냈구나 나 왜 냈다고 생각했지? 야.. 미쳤다 나 왜 이렇게 잘하지? 갭해버렸어요 슈리에 연구소 맞춘대 크림슨 코스모스 이 구역에 1,2,3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긴데 쉴까요? 시작 6턴에 이 구역으로 카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진 않겠지? 말이 안 돼 지금 이동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이동해? 왜 이동해? 지금 상황 봐서 움직이는 건 왜 이동해? 지금 이동해 지금 이동해? 카드 인지 어? 순서! 순서잘모 이거 인간인데? 순서잘모어 사슴 재존 한번 내고요 재존을 여기다 내고 재존을 여기다 내고 재존하는 데 여기다 하나 낼텐데 얘를 여기다 내야 되는데 얘가 할까? 근데 제존으로 낚시 안해도 4가 올라가는데 굳이 5를 여기로 올릴 필요가 있어? 여기로 가 뭐야 포기? 이거 포기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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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내서 잡아야겠는데? 포기해버렸네? 포기해버렸네? 뭐야? 뭐야! 크롤러가 오른쪽 가면 지는거 아니냐구요? 맞아요 지죠 근데 옮겼어 맞아 옮겼어 온걸 뭐해 건네 나 너무 잘해 이거 맞아? 이렇게 잘하는거 맞아? 엘리스음 어? 버린 뭐 뭐 뭐 뭐 뭐 쭉쩡이는 이미 다 되고 그쵸? 쭉쩡이는 다 되고 무거운 것만 남겠죠 봐봐 쭉쩡이 지워졌어? 오케이 오케이 3코 4코 4코 네이버 스넷 자고 사쿠? 사쿠? 내구? 이동 와칸다 보이버! 뭐예요? 오링 어 오링 오링 지웠어 와칸다 보이버! 찌잉 16 와칸다 보이버! 10이 됐네? 다음 낼거 뭐 여기밖에 더 있어? 여기 이기려면? 이거 하나 내주고 합 7 끝 아 오케이 포기했네 왜 이렇게 하지? 징 8번에 탔네요 20 쏘마 아니야 사람같은데? 승리 승리 하.. 미쳤어 이 카드 진짜 이 카드는 확실히 다른 카드랑 달라요 오코에 가무라존이 있어요 가무라 본부 어벤져스 본부라고 가무라 전용 구역 구역 있어가지고 사기야 근데 스킨 가무라는 안이뻐 근데 스킨 가무라는 안이뻐 이게 멋있어 이게 간지야 스킨 가무라는 어쩌라는건지 이게 더 좋다고요? 레큐엠 변형이? 스킨 가무라 갑시다 와칸다 4레버 딱 그 디멘션 1,2,3,4 다 정해졌죠 근데 가무라 가무라존 2코에 이거 냈어요 2코 2코 가무라조나왔어 먹구 근데 이거 다음 턴에 변하는거라 가무라존 전에 이걸 낼 수가 없네 아 이거 네이버를 오른쪽에 대자 아 씹어버리네? 버프를 스냅!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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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블루마블 다른거구나 아 이거 블루마블 다른거구나 아니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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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낼순 없잖아 미친박사 뭐야 탈출한거야? 사람이죠? 사람 가무라존 정신 맞으면 정신 못차린다니까? 알고도 당해 가무라존은 가무라는 무조건 넣어야되요 재존 빼? 재존? 지속효과가 이 구역에서 비슷해 아 이거이거 별로다 이거 다음에 이거 네이버존을 두개로 만들까? 네이버존을 두개로 만들까? 가운데로 헐벌을 내보라고? 여기다 내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어떻게 돼? 아 국제 이거 내보라고 왜? 헐벌을 계속 내면 어떻게 돼? 근데 여기서 4턴을 이후에 못내니까 아 왜그래 네이버를 오른쪽도 내야되고 아 네이버 내야지 침상 여기 강화시킬거란 말이야 근데 헐벌을 왜 붙이고 붙이려는거야? 왜?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릴데빌 릴죠? 포기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릴데빌님 낙군 릴데빌 사람이었던거였죠? 갭했구요 아 헐버 좋네 헐버 사기네 헐버 사기야 릴데빌 시작되죠 아 슈현 슈현 전문 슈현 전문 모프 전문 일단 일단 옮겨요 멘티스 아 멘티스 나 스멀 euh 아 저격 들어올까봐 저격하더라구 카드 병력 감소 아 카드 병력 감소 네이버 가자 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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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8인데 16 하지만 나는 락펜슬 락펜슬 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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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즈를 먼저 낼까? 포즈를 들고 리자드 이겼어, 이겼어, 이거 오딩 징, 징징징 이겼어, 펄버가 먹으면 돼요 펄버가 먹던가, 아, 오딩이 안 나왔네 근데 양쪽 두 개 먹어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 먹어도 되고, 이렇게 오른쪽 먹어도 되고 이건 내가 이겼지 콜러 싸왔어 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겨보겠다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갔지? 아, 오딩을, 오딩을 복사했네? 아, 시와 슬기 아, 시와 슬기 멘티스 저격당해가지고 죽었다 그치? 멘티스 저격당해가지고 근데 오딩을 복사했어 그리고, 비용 감소가 있었어 그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됐어 아, 이렇게 네이버 떼면 안 되는데, 이거 네이버 한테 막 섞어버리는데 아, 빨랑해 아, 빨랑해 빨랑해라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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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떨죠 요거 내죠 요거 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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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다 해 여기다 계속 내는데 내가 이번엔 여기다 해 5톤 이후에 조져지잖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 5톤 이후에 조져지잖아 못 부어, 저거? 네이버는 6톤에 내야 된다고? 근데 7 데미지라서 그냥 써도 되는데 나는 아이언맨이다 카드비용 이렇게 가면서? 오케이 재전하나 내고 그럼 얘가 요쪽으로 다 옮기겠죠 그죠? 쯔 아이언맨 하지만 쓱쓱 쯔 나는 아이언맨이다 여기로 투두둥 앙앙앙 아싸 네이버에다가 쓱 넣고 헐벗 여기다 넣을까? 여기 두칸이 남아서 얘를 보내고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여기 포기 못했어 오케이 이거 이겼다 우리가 잡았다 여기 먹었고 여기 먹었으니까 이거 한장으로 못이겨 두장 낼짜리 헐크도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난 아이언맨이다 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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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이언이야? 아 나 아이언이었어요? 아이씨 근데 그렇게 졌어? 아이언인데? 자 느낀거 정해보죠 이거 좋았어요 얘? 얘 잘써요? 얘 잘써? 얘 얘는 잘쓰죠 슈리에 연구소에서 곱하고 이동하면 되니까 좋죠 얘 잘써요? 얘도 뭐 무난하겠어? 4G 얘가 좀 애매해 4G가 얘가 모프랑이 안어울려 제거 4G는 바꾸고 리자드맨 좋죠? 리자드맨 확실히 좋아 상대방 깔게 유도를 해 모프 좋아 헐버 너무 좋죠? 네이버 개꿀이죠? 블랙팬서 슈리에 연구소 에서 좋죠? 얘 가무라존 있죠? 오디는 뭐 같이 있으니까 좋고 제존이 조금 애매해 제존 나쁘진 않은데 차라리 여기다가 케바를 넣어 파니셔도 나쁘지않고 파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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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아 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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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까지 있으니까 케바랑 비슷하거든 아 서폿같은거 말고 존재감 있는걸로 화타? 화타가 네이버랑 안어울려요 그래서 그래 스칼렛? 스칼렛이 뭐였지? 아 이거 아 이거 어 얘 많이 쓰더라 어 얘 변수창출 좀 좋음 화타 오딘이 좋은데 화타 5코라서 네이버를 빼라고? 근데 네이버가 진짜 꿀인데 개꿀이야 이거 하나로 몇장씩 빼 요거 요거로 가자 개꿀이에요 네이버 모르는구나 크레딧부터 다쓰고 대글자하십쇼 근데 이거 더이상 안나오는데 3,4,5에는 3,4,5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저격하겠죠? 바로 여기 안당하죠? 안당하죠? 어 앤뚜맨 여기 다 채울 수 있어? 앤뚜맨으로? illustrated 저 brig사 알아보실 1,2,2,9,3,5,4,4,5,6,4,6,7,1, 매첨 칼라쌔 칼라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 올라는가요? 뭐야 오케이 이동 팡 오결고도 가자 아 상대방에서 뽑는거야? 돌려보낼까? 아 요걸로 돌려보낼까? 이거 하기엔 너무 손해인데 아 개꿀이야? 근데 나 가무라 어떻게 해? 가무라 여기가 가무라 막아야되는데? 아 나 가무라 뺏겼지? 아 개빡도네 뭐야? 뭐야? 아 가운데밀리는 대신에 올려도 되겠지 아 오케 이겼어 목부 못변했어 야 목부 못변하네 얘는 버리기 되게 시약하네 목부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목부가 없으며 못마십니다 아 오케이 나 뒤져 오케이 저기요 거기다가 2코에 없으면 얘가 합칠 때 요거 합치는 효과가 1 더 증가하기 때문에 오케이 스쿼르글 2코에 안 나오면 얘가 합칠 게 없어 그래서 하나 내줘야죠 2코 있네요 이거 내면 어떻게 돼? 여기 그냥 새로운 게 생겨? 지금 내자 부시는 덱이다 이거 아 나 이거 싫은데? 여기 빨리 내야겠는데? 불법 어 이거 확실히 사람 덱이다 이거 사람 덱이야 뭐야? 아 어떻게 이게 나와? 이거 뭐야? 아 Joel 어? 와 따스러워 나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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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여기다 날까? 왼쪽에다 날까? 어? 아 근데 쭈쭈쭈쭈 막 막 또 붙이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새끼 승리! 개 사기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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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징그러 돈 줘도 안 써 5턴 이후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카드의 파워이구요 까리지 아 슈현 나왔다 슈현 개꿀 헐걸을 내라고? 뭔 소리여 얘를 내야지 얘를 내고 얘가 합쳐야지 그래야 사귀지 근데 4,5 할게 있네 그래도 이건 해야지 데스락 파괴되기인데 파괴할게 없네 꼬인건가? 뭐지? 아 시가 나 경우밖에 없네 오케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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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다 포레브 와칸다 포레브 와칸다 포레브 와칸다 포레브 꼬였다 완전 꼬였다 순서가 서순이 그죠 여기 뭐 버겁고 여기 뭐 네이버 내고 근데 네이버 내고 요거 내면 될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편신 슥 아아 헐크를 여기다가 승리 승리 캬 가무라 슈리에 연구소 블랙팬서 버프 없으면 5,9 보다 9인거 아닌가 근데 5, 5코는 음 맞아요 근데 지금 슈리에 연구소가 많으니까 그럼 원래 18인데 나는 근데 이거 2배하면 어떻게 돼 18이 되죠 근데 나는 4에서 8이 되는데 16 더 9이네 뭐야 뭐야 왜 넣었어 마칸다 포레브 자나 어? 개구리네 오딘을 붙여야지만 좋은거네 아 근데 오딘 연계를 보기엔 너무 구려 씨 빼 얘도 빼 뭐하는거야 이 두개 빼면 잘 돌아가야겠다 아니 소리에 취해가지고 보미가 보미가 전천으로 센데 보미한테 관심을 안가지고 사탄에 포즈내고 아 포즈빼야돼 모프거 잡아먹어 보미야 보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보미야 얘가 더 좋은데 근데 얘는 슈.. 슈마야 연구소에서 너프야 상대적으로 근데 애매해 늘게 없어 그냥 보미너 뭐 5코 넣을거 없으면 보미지 뭐 아니면 5코를 그냥 비울까? 비우고 3코에 괜찮은것도 좀 있거든? 아 보미는 그것도 있구나 아 보미랑 헐크 넣자 바닐라 구역 시너지가 있으니까 보미 헐크 보미 헐크 보미 헐크로 가자 이거 이거 이걸로 넣어 추남 추남 2인조 추남 2인조로 가 추남 2인조 추남 2인조 추남 2인조 선물사기 하지말라고 하던데 그 효율 아 나왔다 나왔다 슈리에 연구소 나왔다 기분좋다 아 더듬이는 아니겠지 와 하아 아 이거 내지 말꺼야 잠깐만 여기 한장만 낼꺼니까 네이버 자리로 해 젤라 젤라 오케이 먼저 채워 아 아 나 나 머프 안 뺐는데 왜 안 내지 어 네? 아 오네 설탕 어 서로 포기 서로 포기 설탕 아 어? 이거 안 올라가지? 아 내지 않았으니까 아싸 개꿈 팡 재존 이거 많이 먹어 8 4가 늘어나니까 스매시면서 24 4 4만 더 추가해도 되니까 여기 끝내 5딩 5딩을 졌다 내는 거 보니 100%네? 제가 잘한거죠 모두의 마블 스냅이 잘한거죠 지랄인데? 침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 후니아 네이버 존 변신 찌꺼기 들리지 지금 찌꺼기 내줬죠? 어? 어디있고? 퍼부합체? 추몰 하나씩 맡아 네이버 안나오면 여기다 놔도 되는데 아냐아냐 아! 재존! 퍼부합체 아싸 네이버 퍼부합체 아 칠턴이 있었어? 크아.. 비참다 내가 낸거 봤으면 참았을수도 있네 헐크 버스터 하면서 개꿀이었죠 아 근데 이게 이걸 차베지로 한다? 퍼부합체 싫은데? 이 추몰.. 추몰 디오가 해줘야되는데 이 추몰.. 어? 1코 2코 3코 다 정해졌거든요? 던져봐 아 내가 먼저네?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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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중에 내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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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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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했으면 근데 이거 먼저 내서 다행이야 흡수했잖아 그래도 그지 낼 수 없습니다 아 어차피 돌아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거 꺾어버릴까? 내가 먼저니까 그지 뭐야 버렸는데 갑자기 뭐 버리면 좋아지는게 있나봐 험 얘 여기다 내면은 네이버 안되네 이건 네이버다 아 아 와 또 아 이게 더 양은 많거든? 재존에 요거 내기 춤을 한번 쉬어? 참아 한번 쉴게요 춤을 얘가 지금 하나 맡아줘가지고 좋거든? 오케이 새끼춤을 새끼춤을 오케이 확실히 이거 먹자 아니면 요거 가서 해도 돼 세개 다 낼 수는 없거든? 근데 이거 두개 낼거면 이거지 이거 내는건 아니잖아 이거 옮겨도 되지? 춤을 여기다 내고 오케이 흐흐흐흐 흐흐흐 춤을 오케이 춤을 까고 아 아 오케이 아 유코 아포칼립스 별로다 근데 여러번 버려야겠네 헐 한번 버리면 헐칼랑 똑같네 아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결국은 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막 과금 막 엄청나게 유도하는건 아닌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사지 말라고 했거든 이거 별로잖아 이거 사? 느린 업그레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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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업그레이드 이거 사실상 느린 업그레이드라고 절대 사지마세요 근데 이거 어따 써? 그럼 안쓰면? 이거 어따 쓰는거야? 아 부스터 다시 돌리는 걸로 쓰나? 요거? 아닌데 이거 돈인데? 아 나중에 모자라요? 요거 하나 깔게요 이거 까도 되죠? 비용 요 200프레이드 어 나왔다 시리에 연구소 나왔다 여기다가 헐버까지 나왔네요 기꿀 거기다가 이거? 리자드? 미쳤죠? 요거 아까 그 개 확실히 괜찮은거 같아 그 뭐지? 오 이.. 아 얘 말고 리자드 헐버는 최고죠 이거 아 뭐지? 아 다 틀렸죠? 다 틀렸으면 키보드 되니까 케이블 있어 다 틀렸으면 다 틀렸으면 턴 턴 턴 턴 턴 턴 이십 14 합쳐서 28 끝 제조는 하나 낼까? 하나당 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낼까? 이거 다음에 5코에 이거 해도 되고 제조는 오케이, 꾸루트 무난하게 추몰이 가는 방법이 있고 가무라를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운데 한 번 더 박을 것 같은데 요거 재존을 내고 가무라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썰어놓자 아 그럼 다음에 안되네? 그럼 다음에 안되 다음에 못내 포기를 하게 돼 재존이라 다음 턴을 포기하게 돼 보미를 하고 다음에 꽉 차면 얘로 썰자 어때 춤을 내고 아하 그럼 여기 무조건 여기 무조건 되찾을 수 밖에 없어 얘네 진짜 그지 그럼 이제 가무라 확정이죠 가무라의 썰기 뒤져 앗 그냥 포기 그럼 안내 안내? 한 번 꽉? 그냥 포기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아 이거 아 아까이 아 아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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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쓰던데? 파괴된 카운터인거 같죠? 아까이 엔트맨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엔트맨 지킬때도 아아 저격할때 턴 아아 얘 별로야 얘 좋아? 얘 별로인거 같애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나는 이거 이거 블랙판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블랙판사를 이게 기간이 3주 끝나면 못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30개월 구독 아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나중에 다 얻을 수는 있구나 하면 스킨 말고 그냥 블랙판사 아텔리안 3턴 이후에 손에 있는 카드를 덱으로 섞어넣고 3장 뽑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라서 의미없죠 갖고있으면 하나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좋죠 안바꾸면 7번 어 오케이 여기 아 이러면 네이버가 못설치는데 아 걔로 바꾸면 되겠다 바꾸기 맨 바꾸기 아줌마 바꾸기 아줌마 또다른 모습에 나 살기위해 쓰니 눈부림치는걸 다 나이트 크롤러로 아니 이게 있으면은 네이버가 네이버가 자리가 없어요 aqui 오케 근데 슈리아 연구소를 내면 얘가 안되잖아 그리고 얘를 여기다 내기에는 20인데 애 아끼고 싶은데 근데 얘 여기다 내면 얘도 슬 내릴 수 있잖아 닭고기 아줌마 또다른 모습을 살기위해 우린 치는걸 이 구역에서 이기고 있는 플레이어 모든구역에서 파워상 오케이 그리고 크롤러에서 옮기자 5코에 크롤러 닭고기 아줌마 셰프가 올림 7교로 구독 감사드립니다 얘가 바꿔서 가운데를 꽁으로 먹었죠 근데 그 말인즉슨 여기 뺏기면은 여기도 크롤러 옮겨도 안된다는 건데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음흐흠으으으으으 ec 오 안냈어 포기? 오케이 춤을 춤을도 확실히 잡고 음흐흐흠 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흠 안냈어 재절 아, 화타 아, 오른쪽을 한 번 노려봤지만 화타로 춤을 내면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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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동급 최강인데 춤을 안 돼 안 돼 상대 탈출하면 손해라서 인성질 안 하는게 좋대 스냅으로 인성질도 막았어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 어어 다섯번 터치 전에 빨리 따진거 빨리 내버려야겠다 이거 내버리자 자 아 아 옮겨? 바위 어떡하지? 까리지 까리지 아 씨바 이걸 털까? 돌을 털까? 근데 돌을 털고 딴게 낼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털고 하는건 의미가 없어 아쌤 3분의 1왕국 3분의 1왕국 아 아 이거 다음에 내는거야? 아 끝나면? 아 끝나면? 그럼 가, 가몰아 내면 어떻게돼? 아 여긴 어차피 낼거니까 안내겠지? 아 가몰아 다음에 내는게 나았을거같은데? 아 근데 가몰아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는게 나 어? 가몰아를 안내면 이게 뽑히면 어떻게돼? 아 아 iate 드랍 씁섭한데? 오른쪽 먹으러 온다고요? 그럼 요걸 낼까? 이렇게 낼까? 그럼 이.. 14잖아 안 내.. 안 내.. 2단계 오 돌? 스가알알 오케이 내가 꼬인만큼 너도 꼬였죠? 제존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니메이션 아니메이션 아포칼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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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바 아스 인 스톰 어 어 머선 월드 으 으 이거 이동하기 맨 낸 다음에 하나 옮기고 이거 이거 내버리면 은 아 그 전에 처음에 스칼렛으로 바꿔 어 근데 이거 내긴 내야 돼 왜그러면은 왜그러면은 일단 요거 내자 굳이 이걸 왜 내 5톤에 비용 증가 어 이거 할까 어 아 근데 이걸 내야 돼 옮겨지고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거 한번 늘어나고 얘가 스칼렛이 하자 아 그러면 세게 되는데 근데 요거 요거 도마뱀으로 해도 돼 도마뱀으로 해도 돼 도마뱀으로 해도 돼 이렇게 도마뱀 요거 콤보 도마뱀으로 해도 돼 그래서 요거를 도마뱀은 왜 절대 안 돼 아니야 상대방이 내야지 그거 돼 봐봐 이거 지금 나중에 센거 내려고 아낀단 말이야 지금 센거 내려고 좋아 오 이거 이거 방법이야 요거하고 요거 하네 앤트맨을 치면 되자 앤트맨을 치면 되자 헐크 딴 데도 내도 되니까 얘 지금 이거 욕심내고 있단 말이야 좋은 걸로 낸다고 슥 하면서 먹고 먹었죠 이거 먹었죠? 먹고 앗 슥 가무라 잃고 낼거 없으니까 이거 이거 헐크 헐크로 개펠기 끝 추물러 추물로 쐬기 공룡 안되죠? 공룡으로 안되죠? 나중에 이거 하려고 공룡으로 꿀..꿀 빨라고 했는데 실패 성룡 어.. 얘 좋다 얘 좋아 어.. 얘 좋아 다 바꿔 아줌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악스만션 3턴 이후에 무작위 카드를 각 플레이어에게 추가합니다 무난하게 내고 싶어서 걸릴까봐 안내려다가 무난하게 내려다가 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닭고기 아줌마 또 다른 모습에 마르르르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러브이 옹비옹팽님 5개월 구독 어 이렇게 해줘? 오케이 하나 복사 그리고 하나 나오고 오케이 아까의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얘가 지금 이게 있다는 거잖아 이게 있다는 거 카이니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헐벌은 방어가 안 돼 오케이 헐벌이 여기다 놓을까? 에벌이이이이이이이 엉 엉 엉 엉 엉 잡기 부셔버리기 슛 맞스낵 칸 네이블 이거 어떻게 돼? 파괴못해서 안올라가네 추물추물 추물추물하면 끝나야겠는데? 추물 오케이 크앙 추물 빼고 옮겨도 여기다가 추물 하나 올려놓으면 끝 와 다 버렸어 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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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을까? 슈우우우 song 원래 hosted яж luc estrion 추물 키 펑 연ή 아 아 아 아 아 나 살기 우리 위해 몸부림치는 걸 어? 사랑인 것 같은데? 어? 아싸 춤을 존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라쌔쓰 까라쌔쓰 매미법 뭐야 이거 어어 C2 C2 왜 좋은데? 오 C2 사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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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울벌이 나고 맞춰네 3코, 3코로 맞췄다 나쁘지 않아 중타 중타 아 얘 2코구나 대전 안나왔어? 이것도 발동을 안하네 왼쪽으로 가야겠는데 그냥? 이게 맞지? 아 바꾸기 아줌마 오 또 다른 모습을 나 살기위해 뭉구름 치는걸 바꾸기 아줌마 또 다른 모습을 찍어 바꾸기 아줌마 계삭이죠? 하스도 모든 카드 오케 안내 오 네? 뭐야? 도라인가? 아 시현 오케 시현 좋다 B샷 아 씨 개사기 다음에 오콘데 요걸 내야 되거든? 그러면? 다음에 오콘데 그거 나와도 괜찮아 요거 내고 요걸 해서 풀까? 하스도의 재존? 파스도의 재존 하스도의 재존 파스 ct 슴 너만을 다시는 널 찾아 떠나겠지 오케잇 헐버 변신 칠 비숍이 탔죠 헐버에 캥 암 미자드 야 얘가 붙여준 게 시너지가 있네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3이 됐네 헐버 왼쪽 뜨면 되죠 춤을 내고요 아 도망갔어 아 오케이 아 런지 됐어요 런지 바로 제껴 버리고 C패 받고요 임무 아 벌써 하네 시네브로 이기고 C패로 올려주고 불펜 올려주고 불펜 지금 불펜은 못풀고 있죠 흠흠 기약도 없는거 아 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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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졸 버리기 대기에서 좋은거 같아요 엔졸 이 기법 많이 보여요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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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널 떠나 헌하겠지 오케이 아.. 나쁘지 나쁘다 하아.. 얘가 별로야 10으로 올리고 깎여도 7이니까 찌잇 이걸 먼저 채우면 그 카드 비용은 빨쳐 빨쳐 너도 쳐 너도 쳐 그럼 어떡해 어 저쪽이 성공이라서 제가 먼저 채워야? 근데 이걸로 취소해도 안되잖아 어 그러고 나 이거 왜 안돼? 왜 못잡아? 아 내가 성공이야? 왜 내가 성공이야 이쪽이 성공하냐? 내가 후공이지 아 바뀌어요? 선턴 후턴 이렇게 바뀌어요? 아 나 지금까지 몰랐어 한번 선턴이면 계속 선턴인줄 알았어 아 6레비 공짜로 주면은 그냥 끝나 이거 어 아 이기고 있는 선이 선턴이네 아 어 안 냈네? 어 이거 다 차면은 이거 나중에 발동되나? 이렇게 하면? 오 오케 다 바꿔 아줌마 또 다른 모습을 아 나 이거 이 뽑았는데도 이렇게 되네? 아싸 내거 지속도 없애줬어 어 뭐야 어 아 오딩으로 바뀌었구나 오딩 아 요것도 답이야 10이 늘어나거든 최소 10 늘어나니까 14 이게 더 좋네 5 5 술을 쳤어 아니 이게 맞어 이 10이나 10이 이게 늘어나니까 atch 살았어 Castro 과일 아 알겠지 24 24도 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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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뭐 나올지 알고? 안나오는걸 예상했죠 나잇... 그 월... 어! 주형이다 봉쇄 카드 추가 제거 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써 봉쇄해버리는거야? 내가 끝나는거야 이동도 안되고? 아... 근데 5코에 이걸 하면 5코에 상대방이 낸것까진 낼거 아니야 6코를 못내는거자 6코를 그 상대방이 6코에 내야지 할 때 이걸 내는거야? 그 외부 미쳤다 널 찾아 떠나겠지 이거 또 충전? 또 충? 또 충? 개꿀 주캐? 이게 주캐인가? 아 이게 주캐 아 나 계속 이겨 띠약 뭐야? 라꾼? 어? 라꾼? 띠약 오우 시연 너무 좋죠? 앤뚜맨 아 글쎄 술 그리고 뭐가 나와야되냐? 네이버 더이상은 네이버 오터넷 이거 내가지고 조져버리게 할게 어때? 오터넷 이거 내서 옮길라고 다 여기다 냈는데 아니면 이거 바꾸려고 할때 요걸로 취소시키기 이걸 여기다 내고 요걸로 조지기 그리고 여기 옮길 수 있잖아 그리고 옮겨놓고 요걸로 옮길 수 있으니까 재전을 내 펌핑을 쳐 여기서 펌핑을 치고 내가 이동을 해야 좋거든? 여기 왜 안내지? 여기 올리고 이동하면 좋은건데? 여기 올리고 이동하면 좋은건데? 곧 이게 안내줘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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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춤을 나가고 끝났네 빨리 봐 아 이걸 여기다 내야 되는구나 펌핑을 옮기고 펌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지? 아 가모라 안할 줄로 한번 꼬았죠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꼬았어 미러 디멘션 미러 디멘션 되게 불쾌하다 이 카드 어? 미러 디멘션 잠깐만 여기 하면 네이버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내자 미러 디멘션 아니다 아 기브미 모스 모상님 네이버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한번씩 가? 이것도 아 조명 네이버 아니요 vinyl 와 안맞아 와우 다 이쪽이다 네이버 나가리 아니지? 오른쪽으로 하나씩 닫으니까 아 제존에 1지역 판정이 되요? 이거 카운트 내면 되죠 근데 어차피 이거 헐크 버스터 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다 추울 끝 버프를 해줄 수가 있나? 출연 흥겨져도 되겠는데? 옮기면 안되겠다 아 아 그치? 홀크를 가운데다 냈어야 돼 아 꽂어야 되는데 아 방풀 당했다 그치? 5턴째의 모든 카드를 반드시 2구역에 내야 됩니다 오케 가무라전 아 왜 나대지? 어 어 지연 갈라사스 힘을 내여 슈퍼파워 어차피 가무라가 잡을 것 같은데 저기는 여기로 합시다 펄버 내도 올라가요 죠 캐시맛 치아 아 바빠시 가슴소 아 수송 다 아뇨 근데 이거 그냥 버려도 되잖아 아 못버리는거야 지금 아모라 땅땅땅 개꿀이죠? 뭐 추물로 가도 되고 힘을 내어 춤을 방어 하지만 나는 공격력이 2위 올라간 상태의 네이버이기 때문에 칠 수 없었죠 칠 수 없었죠? 칠 수 없었죠? 칠 수 없었죠? 칠 수 없었다고 이 구역에서 파워가 가장 높은 카드야 이게 상 구역 ... 핫 여긴 뭐 홀크가 먹었죠?! 압! 와아... 와아... 압보깔렛... 뚜 꽈아압 아 못하네 뭐야 저거 아 이거 내고 파괴시킨거봐 자리 그만 뭐야 카무라 아 설호 꽉 찼죠 요거 내서 추물로 3 빼서 오면 승리 깍칼 승리 오케이 힘을 내어 춤을 파워 힘 쭉 빠져 사툰 이후 모드 오른쪽으로 한구석 도라인가 도라인가 이동대기인가 나잇뚜 끌어올라 어 어 어차피 내빈 돼야 돼 아! 시연 시연은 지금 지금 나오고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연 시연댁이예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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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아 아 형추물은 어딨어 형추물 동생추물만 있잖아 대와일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추물 없네 작은추물 큰추물 작은추물 여기 끝이갖고